저제도 운전하기 힘드시죠? 응 꼬불꼬불 길이요? 장난 아니에요 바닷가 길들이다 응 가서 우리 이제 왼쪽에 벽서를 벗어놨습니다 이게 그 매미공원 매미공원 매미공원? 응 태풍 매미 때문에 여기 주소 다 엎어로 바닷가는 희적이 못해졌죠 회전이 너무 더러운데 응 전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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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실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가 상수에 있다니까 아 너무 귀여워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너두 너두 내려가는거는 금방 할꺼에요 내도 여기 이름은? 콩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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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드로 콩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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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